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입니다. 웅포대교 이 길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내요. 금마, 합렬, 강경, 용왕 강경은 논산 옆에 강경이고 군산, 나포고 1999년도 1월 달에 남강토군에서 익산시, 여기가 익산시 웅포면이네요, 웅포면 한국의 자연을 감상하겠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워서 한번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연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답니다. 야, 강이 진짜 금강인데, 지금 다리 밑에 와, 민물 고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저 보이죠? 저 밑에, 바로 이 지점에 와, 한 7, 80 정도는 돼 보입니다. 와, 고기들이, 와, 민물 고기들이 장난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와, 지금 저기는 떼러 지어 갑니다. 떼러 지어. 여기는 금강입니다. 금강줄기. 익산. 부여. 와, 여기도 물이 고기가 많네. 와, 저쪽에도 그렇고. 와, 저기도 보여요. 저쪽에도 그렇고. 저쪽에도 있고. 와, 금강줄기입니다. 금강. 부여입니다. 부여. 익산. 아름다운 대자연입니다. 아, 저기는 요트 유원지네요. 금강입니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 금강입니다. 금강. 금강. 웅포대교 백제고도부여 한국의 대자연입니다 금강 저기는 커피숍이네요 자 커피 금강 종주 자전거길 금강 하구뚝 서천 여기서 서천까지 가는 길인가봐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